포스코케미칼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내화, 비내화 유업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023년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24% 하락한 31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대비 약 34.4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7월 26일 69만 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월 4일 17만 6천5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26일 60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6일 3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6.3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1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9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1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1월 29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3년 11월 7일 가장 많은 3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75%에서 약 5.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12월 13일 약 8.92%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1일 약 5.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조원이며 2016년 1조 대비 약 293.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28억 원으로 2016년 853억 대비 약 32.2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57%입니다. 순이익은 약 803억 원으로 2016년 445억 대비 약 80.4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83%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2.66배이며 지난 2016년 15.92배에 비해 약 1,801.2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8.81배이며 지난 2016년 1.24배에 비해 약 607.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25%, ROE는 2.91%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시가총액은 24조 3,23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위, 내화, 비내화 유업 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4조 3,94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7위, 내화, 비내화 유업 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28억 4,70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4위, 내화, 비내화 유업 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803억 6,59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0위, 내화, 비내화 유업 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5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나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4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안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6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0만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4만 4천 원에서 42만 7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9만 1,500원에서 31만 4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중립,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케미칼은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8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7월 21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7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감사합니다.